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일 전북을 방문하고 오는 28일에는 홍준표 후보가 부안 도미네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다음 주 월요일 봉동현대자동차를 찾은 뒤 전주에서 유세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2015년 12월 이후 이어져온 감소세를 접고 1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동차 수출은 8,900만 불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4.3% 증가해 도내 수출 1위 품목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전체 수출은 7.8% 감소했지만 조선 분야를 제외할 경우 9.1% 성장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대중국 수출은 3월에도 44.6%나 증가하면서 올 들어 월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전주에서 적응 훈련을 갖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대회 지정 호텔에 머물면서 전주대, 전북현대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오는 26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갖는 연습 경기는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옛 소렉스 공장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재생 공간으로 바뀝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단 지역인 팔복동의 폐산업시설을 전시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재생 사업에서 6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이 사업에 모두 5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팔복동 예술공장은 공단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도민의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음주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 도민의 흡연율은 2008년 22.8%에서 지난해 20.1%로 낮아졌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은 47.8%에서 51.4%로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걷기를 한 걷기 실천률은 2008년 48.8%에서 지난해 33.7%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전북교육청 소속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해고된 학습상담사 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며 30일 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왔다며 학습상담사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수영부 코치 A씨가 학생 10여 명의 머리와 발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고소함에 따라 A씨와 학생 등을 상대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수영부 코치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사직서를 받았고 전북도체육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안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부안군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사 A씨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항의함에 따라 해당 학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담당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교사 A씨를 학생들과 격리한 뒤 출근을 중지시켰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의붓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황사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부 내륙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선거벽보도 부착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은 관련 기업이 부족해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남대 인수기관 후보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어떤 기관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합니다. 환경단체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JTV 오디션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